아이고 우리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성울도 많이 해주시라니까 내 뻥 아니고 진짜 이 놈 한번 쳐볼게요 사실 아까 강원도 임재에서 이 놈을 치다가 박살이 나가지고 이거 못하는 줄 알았거든 나 대가리 터져서 죽는 줄 알았네 질도도 새끼면 좋은 일 시키는 줄 알고 장가 더 가면 나만 속상하지 않아 아이고 잘 봐왔어? 야 너 가자 딴 데 쓰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? 그게 제일 맛있더라 이게 좀 많이 무거워요 사실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가 여기 계신 오빠야들이나 사장님들 만났으면 사모님 소리 듣고 편하게 살 거 아니야 그쵸? 근데 세상에 시집갈 때 돼가지고 박살을 저 칠도 저 새끼 거짓아야 돼 먹는 바람이 이러고 삽니까 나의 오십이 다 돼가지고 아이고 씹어먹을 하늘에 호랑이는 저런 새끼 같다고 하는데 몰라 우리 칠도 저 새끼 빨리 뒤져버리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머야 안 친다야 어머야 남자 편이라고 안 친다야 자 다같이 박수 야 아니네 이거 희한하네 이것도 칠도를 좋아하네 대구이 안 좋네 그러면 제가 말이 너무 많아 이거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많이 박수 부탁해 감사합니다 그냥 한번 사러 가고 가면 안전해나 여기다 나 diamond 어딨어 음 힘내 씁 내 꽃 볼게 우리 이 악동만만의 보물이야 어디에 변한 사랑은 그린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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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